한 번만 더 놀자! 네, 한 번만 더 놀자! 네, 한 번만 더 놀자! 빠이! 빠이! 이 현장은 뭐죠? 세인아! 세인아 사줬어요! 뭐예요? 세인아 이거 뭐냐? 안녕하세요! 인사의 조홍TV! 밀크티요! 밀크티? 네! 세인아! 맛있게 드세요! 세인아! 빠이빠이!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안녕! 잘 지내세요! 안녕! 조심조심! 어떡해! 안녕하세요! 언니는 뭐 드냐? 하잖아! 아니야!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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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진! 서브 길게! 임명옥이! 하다! 결국 디펜딩 챔피언 도르공사! 축하 생일빵이 나왔어요. 축하 생일 tournament 축하 생일te 이스라엘 우리 형 왜 뭐했어? 엄마 너무 행복해요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언니들 친구들 다 해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게 다야 Because we have guys practice players every time so I have I learned how to hit high 맞아 맞아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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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now we just go up from here So... Wow Yeah So is... Wow 귀엽죠? 5. 하나 장만했어요 뭐 먹이형 맨? 나이키 거예요 아하핳아. 아하핳. 네 오늘 이길거면 3대0. 질거 저도 3대0으로 빨리빨리 끝나고 가자. 그리고 내일 감독님 생신인데 감독님이 안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은 혹시 모르니까 오늘 점심에 생일파티를 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이길테니까 저녁이에요. 이렇게 저녁. 생파하러 가지롱. 너무 멋있어. 질지롱. 아우 렌즈. 렌즈 서브 너무 멋있어. 하나하고 하나 미스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에이. 이겼다. 드디어.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다렸던 첫 승이라서. 맞어. 오랜만에 분위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다. 뭐야. 선생님 저 볼게요 잘 봤어. 봤어요? 응? 소리 질렀어? 한성이 인명. 한성이 인명. 너무 더 못말랐다고. 아이고. 아이고. 코디션이 점점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재활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너무 편하죠. 코트에 계속 입고 싶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1, 2, 3, 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감독님 생일 축하합니다 새 태어났니 새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기니 새 태어났니 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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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스태플들도 모아서 함께 했거든요 해트가 신상이 나와가지고 헤드가 헤드 꽂히니까 헤드야 내일 장착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최신상으로 했습니다.